와, 대신 잘라 못 짚었을때는 못다시 움직이지, 움직이지가 않아 가는거야? 아니, 한바퀴 돌아야지 아우, 하늘나라 날씨는 좋고 밤자리가 오늘 많네 잡지마 가요 옆으로 잘 안 걷는다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죠 해봅시다 처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좀 하늘로 가는 느낌이야 어? 어? 그래야 돼 갈까요? 나는 네 머리 나간다 내가 every Sunday 엘이 나라라라 ㅅㅂ 이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하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하하 안녕하십니까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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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야 여기 너무 미끄럽다 오늘 아이고 다치진 않았는데 여기 딱 완전히 그냥 가 그냥 미끼러야 되겠네 여기 그치 에이 이게 비가 와야돼 계속 그니까 에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왔어요? 가자 그냥 밀려버렸어 안 까졌어? 잠깐만 뒤에 낙엽이 아니라 잔뜩에다가 딱 아주 버릴려고 하는데 같이 밀려버렸어 너무 미끄러워 건조해 나는 미끄러워서 그 길로 못 들어가 다른 길로 들어왔어 이따 봐봐 안 넘어지고 왔다니 갑시다 안 넘어질 땐데 거기가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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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